Q. 귀신의 집 탐방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귀신의 집 탐방하러 갑니다 소감이 어떠세요? 한은 안 무서워요 와 여긴가 봐! 이제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! 밀어 당기면 됩니다 밑에 누가 있는데? 일단 이거 닫자 프레쉬 같은 게 없나? 없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뭐야 기다려봐 여기 뭐지 있는 것 같은데? 어? 어 뭐야? 뭐야 야 뭐야 이거? 아니 뭐 뭐야 이거? 우선 간식을 얻었어요 1층에서 시간 많이 쏟지 말고 지아랑 2층 위주로 해주세요 약간 지아 들어가는 입구가 레전드 아니 뭔데? 아니 아니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? 나 아까 진짜 쌀 뻔했다니까? 아니 아니 형 준비 형 아니 지금 만약에 참으면 진짜 쌀 수도 있어? 거짓말하지 나 진짜 나 진짜 쌀 뻔했어 네 자 부적이 있어요 우선 알겠습니다 야 여기 뒤에 뭐 있을 것 같은데? 빨리 찾고 싶은데? 이런 건 아니지? 아니네 여러분 지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자 여기서 어디 한번 찾아보자 여기 뭔가 찾았을 것 같은데? 어? 여기 있다!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여기 이제?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오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저희 잘못한 게 없거든요? 저희가 카드 몇 개만 찾으면 되거든요? 야 근데 냄새가 진짜 소독약 냄새 나는데? 야 너 그러지 마 여기 어디 있을까? 야 잠시만 잠시만 야 근데 내가 볼 때 여기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하에서 하나 찾았으면 가자 야 뭐야? 오야야 물 물 물 물 뭐야?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야 이게 이게 야 이런 데서 또 찾아야 되는 거 없지 않을까? 야 이거 무서워 오 야 이런 위에 있나? 여기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 왜 뭐 없겠지? 어디에요? 지금 2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올라오긴 했거든요? 지금 밖에 있어요 지금 밖에 있어 바깥이에요? 지금 야외에 있어 야외 아 그러면은 들어왔던 거기로 다시 들어가서 올라가야 돼요 야 우리 진짜 잘못 온 것 같아 야 여기 어디야? 일단 돌아가보죠 5분 남았어 5분 오케이 우리 빨리 가야겠다 아 아니 매니저님 없이 가는 게 맞아 내가 볼 때 구석같이 그냥 같이 있는 그 방에 만들 뿐이야 어 근데 그게 맞아 생각보다 좁아 저희 매니저님 빼고 가겠습니다 야 이거 왜 여기야? 여긴가 봐 아 여기가 맞네 아 여기가 맞네 야 여기가 어두우니까 좀 아 야 갑자기 무서운데? 여기야 여기야 야 무서워 여기가 201호인가 봐 이게 203호 아니야? 이거 치워도 되는 건가? 가보자 자 여러분 실례 좀 하... 우와 깜짝아 자 여러분 실례 좀 하... 우와 깜짝아 아 자 실례 좀 하겠습니다 깜짝아 어이 다 다리 네 다 다리 다 다리 다 다리 좋아하세요? 네 현이 형 좋아했겠네요? 오케이 확인 자 야 어디 있을까? 야 아니면 내가 볼 때 여기 별로 없는 거 같으니까 여기 한 개 찾았다고 하지 않았어? 그랬나? 아 그러면은 저기 바로 옆방으로 가자 오케이 내가 먼저 가져가 야! 어 여기 있다! 오케이 오 줄고 내가 볼 때 여긴 그냥 더 펴놓으신 거 같은데? 얘 어디 아니 잠깐만 뒤도 어디 갔어? 너가 챙긴 거 아니야? 난 두고 갔는데 어디다가? 아니 잠깐만 여기 201호인 거 같은데? 1분 반 1분 반 1분 반 남았어요 1분 반 혹시 힌트 주실 마음 없으세요? 힌트 하나만 써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제발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애들은 다 대화를 하네 이게 되냐? 몇 개 찾았어요? 두 개 찾았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야? 방 지나서 쭉 가면은 채우는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나오세요 지금 뭐 찾아봤어요? 아 저기로? 아 여기야 여기야 아 여기야? 아 여기야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아 여기야 왔구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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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들고 왔어? 간식 먹었어 간식 지도네 지도 지도 이대로 없앴어 아니 지도 없으면 우리 못 가잖아 203호에 있어 203호 아니 지를 없으면 203호까지 못 가 몇 개 찾았어? 몇 개 찾았어? 두 개 두 개밖에 못 찾았어 아 그래? 남순아 쪽에 다섯 개 찾아야 돼? 아 진짜? 큰일 났네 우리 열 다섯 개는 열 개 찾았네? 근데 거기 더 쓸만한 곳이 없던데? 그러니까 어딜 중점으로 찾아야 되는데? 그냥 다 가봐야 돼 너네 두 개 어디서 찾았어? 2층 2층에서 찾아 그러면은 내가 그때 지연을 통했어 아 그럼 저희가 이제 스태프 동행권을 쓰기로 했는데 딱히 이제 여러분들 후기를 들어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칼라 말하면 수민이 형이랑 준민이 형 진짜 무서워 할 것 같아 나 안 무섭다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나도 무서웠어 안 무서울 리는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참을 수 있는 게 없나 뿐이야 아직까지는 안 떨려요 난 조금 떨려 나 안 무섭다니까 우리 수민이 형이랑 주민이 형한테는 무전기에 말도 하지 말자 우리 무전기에 하지 말자 그래 진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5, 4, 3, 2, 1, 스콜! 뭐야 지하가 그냥 이거 큰 데야? 뭐가 없는데? 뭐 움직이는 소리 들렸어. 와 이렇게 됐구나. 오! 뭐야? 오 이거 뭐야? 오 이거 뭐야? 오 깜짝이야. 누구야? 바스락거리지 마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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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잠깐만 잠깐만. 이쪽에 뵙고 있어 여기. 야 아닌 거 같아. 아니 그러니까 일로 와봐. 아니 그러니까 일로 와보라고. 우연 쪽으로 보라고요. 야야야야 내버려 내버려. 아 일단 빨리 와봐요. 시간 없어 이거. 아 일단 봐 봐. 일단 경기를 하고 알았다고 알았다고. 알았다고 이게. 싸우는데? 지민이 형도 내가 알았다고. 내가 뒤에 볼게요. 앞에 봐요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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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앞에 일단 봐. 어? 어?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내 손 잡아요 내 손 잡아요 내 손 잡아요. 어 야 이거 구비가 너무 높아 어떡해. 아 여기가 지하아. 와 야 마. 야 찌기네. 하지 마라. 지하아 천막으로 들어가야 돼요. 천막? 가자. 여기 뭐 없나? 여기가 1층. 여기가 1층인가? 비닐봉투같이 많은 게 1층이에요? 뭐 말하지 않았어 우리한테. 몰라 오늘 어차피 대답 안 할 거고. 그냥 대답하지 마야지. 아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오케이 오케이. 야 야 뭐 인.. 여기 뭐.. 아 깜짝이야. 뒤에 먹나 봐. 뒤에 먹나 봐. 뒤에 먹나 봐. 아 저기 귀신 얼굴 있어. 아 왜 이렇게. 잘 보이는데 있어야 돼. 일단 뭐라고 쳐자 오지 마오지 마오지 마오 오지 마오오지 마오오지 마오오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아 가위는 아니지 저기 뒤져야 될 거 같아 어디 어디 해골? 해골 쪽? 갑자기 막 막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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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Sun 一手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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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말랑 거가지 철순히 내지 마 철순히 내지 마 여기 이제 없어 어느 쪽이야? 저기 가자 아니 너무 억울어서 안 보여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아니 길을 아니 그쪽에 있으면 못 가잖아요 상황 지나가겠지만 가면 안 돼? 보지마 준비를 더 무서워하네 어 임마 감사합니다 몇 분 나갔는지 물어봐 몇 분 나갔어? 몇 분 나갔어? 몇 분 남았어요? 우리 무전지 하자 마이자 아이 대답을 형! 대답을 형! 3분 20초 3분 20초 남았어요, 3분 20초 야 나 안 무섭다니까? 아니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이거는 아 나 진짜 일 쉬워 내가 손잡아 손잡아 신부님처럼 결혼하실래요?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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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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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 야 표정 야 야 여긴 진짜 곤지하게 죽는다 어? 어? 2분 30초 남았습니다 아아 아아 뒤에 빨리 찾아요 제가 계속 방 보고 있을게요 뒤에 뭐가 있어요? 아 아 일로 오라 2에 2에 휴근 여기 없어서 여기 없어서 여기 없어서 아니 좀 더 확실히 없어 확실히 없어 몇 개 찾았어? 아니 한 번 뭐 아무것도 못 찾았어 어떡해 아아악! 어떡해 아아악! 어디요?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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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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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아 한 번만 지나가게 해! 한 번만 지나가게 해! 한 번만! 아 손 잡으면 잡으면 비켜질 거예요? 맞다면 고개 끄다주세요 왜 한 거야? 아아악! 아아악! 아 미안 미안 미안! 아 일단 빨리 봐봐 아 일단 가야 되니까 일단 봐봐 일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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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아아악! 미친! 으하하하하하 얘네 못 찾은 거 아니야?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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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잠깐만 일단 분량 나와 see 이리로 가라고요? 으하하! 으아아아아아아아앙ll 하하하 아이 잠깐만 bitter 잠깐만 잠깐만 말 좀 드려ある 아니 으하하하 아 일로 가야되는데 막고있으면 못가잖아요 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만 아 일로 가만있어 놀래키면 안돼요 놀래키면 안돼요 아 진짜로 하지마 아 진짜로 하지마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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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니 아니 아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가지가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주민이 형 들어가게 돼 아 혼자도 갈 수 있어? 아아 아니 아니 아 나가 아니야 나가 나가 못 나가자 막고있는거야 어떤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 맞아? 안녕 여기 맞아요? 아니 핫을 왜 핫을 왜 핫을 왜 핫을 왜 핫을 왜 핫을 왜 아 감사합니다 핫을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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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이 형 뭐 안 놀란다면서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하나 찾았어 하나 찾았어 어디에 있었어요? 수술실? 아 수술실 수술실 수술실이 제일 레전드야 아니 수술실이 제일 나아 제일 낫다고? 경계를 하고 가야 된다고 경계를 주민이 형 막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 남자분이 키가 엄청 크고 막 막 이렇게 막 위협적이지? 막 막 달려와서 내 손 잡아가지고 설렀어? 설렀어? 지금 방금 한 개 찾았으니까 열 다섯 개에서 열 한 개 찾은 거잖아 오늘 열 다섯 개 다 못 찾으면 집에 못 갈 줄 알게 그래가지고 세 명을 추려서 시간을 5분 2층에 다 몰려있대 내가 볼 때 어쨌든 분량은 이 둘이 알아서 뽑아져서 이제 진짜 잘하는 세 명이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솔직히 무섭긴 한데 잠시 견딜만 해 난 시도를 못 했어 그래서 나 한 번 가보고 싶어 팀에서 차라리 그냥 한 명씩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린 현이랑 갈게 그래 얘는 수민이가 안 돼 내가 갔다 올게 한번 갔다 올게 내가 갔다 올게 아 이 둘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소리 만지면 어떡해 아니야 우린 믿어 경험했으니까 이제 찾는 걸 집중할 수 있어 근데 막 추가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 이번엔 이거까지 다 계획이었던 거야 자리가 바뀌어 있나?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잖아 알겠어 어제 빨리 가보죠 갈까요? 좋아요 파이팅해요 4개 다 찾아올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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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갑니다 시작 갑시다 봐봐봐봐 바로 가자 5분이야 5분 여기엔 없잖아 그치 빨리 남은 게 이 팀에만 있대 이 팀에만 있대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5분 밖에 없어 이거 우리 못 찾으면 이거 계속 해야 돼 여기로 가서 막 어디 딴 데 계신 거 아니야? 아 뭐 딴 데 있네 여기 오른쪽에 바로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? 그치? 아 아닌데? 갔나보네 아니야 아니야 긴장 놓치면 안 돼 긴장 놓치면 안 돼 긴장 놓치면 안 돼 아니 시간이 없어 근데 빨리 가야 돼 백가 이쪽 문으로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빨빨빨빨 빨리 여기로 가서 자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불 불 불 여기 없지 확실히 여기 한 번 찾아봐야 돼 야 의자 밑에 아 근데 얘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움직이는 거 잘 보냈는데 아까 헌터라고 쓰셨죠? 헌터 아 이젠 내 대답을 리액션 안 해줘 아니 아까 헌터라고 쓰셔가지고 계속 봤는데 칠판 뒤에? 칠판 뒤에? 최고인데? 킹키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아 저기 있다! 하나 갖고 계신다 잡아야지 장난이 감사합니다 3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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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안에 있네 어어 지금은 안에 있네 두 개 두 개 하나 갖고 계세요? 죄송한데 몸 좀 수색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디 갔어?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머니? 제가 초면에 죄송합니다 제가 초면에 죄송.. 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본인 카드 아닌가? 아 그래 카드인가? 신부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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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카드.. 카드.. 카드 한 번만 신부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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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부님 카드 한 번만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한테 있대 죄송한데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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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두 개 찾았어요 두 개 눈이 엄청 예쁘시다 여기 없나?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..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 여기서 못 찾겠어 뭐 들춰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여기 혹시 갖고 계신가요?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의 가이드 쇼 하나만 빨리 여기에요? 제발요 제발 여기에요? 저 진짜 간절해요 하나 찾아야 돼요 저희가 못 찾으면 집에 못 가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셔야죠 개근하셔야죠 여러분 종이 사진이 있어요 종이 사진 종이? 1분 남았어요 아니 좀 도와주세요 203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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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데? 다 뒤죠 다 뒤죠 203호 203호 103호 남을까 말까 합니다 안 돼 진지 없어 진지 없어 진지 없어 어딨냐? 어디야? 진짜 모르겠는데?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진짜 살았다 진짜 살았다 진짜 살았다 진짜 살았다 야야야야 안녕 안녕 뿃뿃뿃뿃뿃 오 안녕 모모님 Shield 시작 utan 저희했습니다 이렇게 X는 우리한테의 만들고 깨달았지 해 페이베자 야 페이베자 X 네 우리 또 죄를 지면 안 되는 C 맞아 맞아 아니야 다시 죄짓고 또 한 번 해보자 재밌잖아 아 싫어 난 너무 무서웠어 솔직히 맞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짜 로그야 죄의 조각을 아주 그냥 곳곳에 잘 숨겨놔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박박 쓰면서 애들 한 번 이겨보겠다고 그러니까 그치만 어쨌든 결국엔 우리가 이겼다 근데 뭔가 기분은 내가 패배자 같아 오늘을 딱 겪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뭐요? 역시 사랑은 죄를 짓고 살면 돼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는 멤버들을 조금 덜 사랑하도록 하겠어요 팩폭도 그만하고 팩폭 조금 덜하고 오케이 양심적으로 살고 카메라 등 덜 지고 근데 멤버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시죠 그건 이제 죄에서 뺍시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무죄로 할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도 늘 그랬듯 힐링 타임인 줄 알았지만 이제 젠통 당했어요 이 사기꾼 역시 이렇게 반전이 있어요 아 트리키 하우스 아니겠어 맞죠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줌민이 형의 레전드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줌민이 형의 구하모였을까요? 좋아요 좋아요 아 외쳐보자 고우 구 외쳐보자 without further association 안녕 안녕 우엑스 우엑스 hj 다시 보자 엑스 다시 보자 넌 무서웠어 Arr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